어젯밤 11시 17분쯤 서울 종로구 중학동의 한 도로에 주차된 경찰 승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. 서울 종로소방서에서 출동해 불은 약 20분 만에 꺼졌습니다.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승합차가 모두 불에 타면서 2,7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. 소방당국은 승합차가 시동을 켜고 대기하던 중에 차량 내부에서 불이 난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. 아침엔 앵커 정재우입니다.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.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.